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근심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제 마음에 부담이고 그런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셉이 한 고백은요.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했던 그 고백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또 어려움을 또 지나는 많은 시간들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서 이제는 형들과 요셉이 다른 위치가 되어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형들을 또 주무를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요셉은 오늘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갇혀있지 않았고 과거에 얼메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용서로, 화해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요셉의 모습이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또 삶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에서 요셉의 상황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요. 아마도 요셉의 상황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것부터 해서 사실 요셉의 인생이 어디에선가 잘 풀리려고 할 때마다 왜인지 모를 유혹과 그리고 시험이 요셉에게 항상 찾아왔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을 누군가가 겪게 된다면요. 어딘가가 삐뚤어지고 사실은 그런 시험에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지난 후에도 마치 무슨 건드리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폭탄처럼 그 이야기만 나오면 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런 굴곡이 그 삶에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굴곡진 모습의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요. 성경에서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누구보다 자신의 성향대로 살았습니다. 살아지는 대로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생의 말미에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또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혹시 야곱이 형인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까지의 마음을 아시나요? 마지막까지 형을 만나러 갈 때에 형이 나를 죽일 거라는 그 마음을 잃지 못하고 재산을 먼저 보내고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 가족의 무리를 두구르르브로 나눈 후에야 자기가 직접 건너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보여준 요셉의 태도와는 완전 반대의 모습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요. 야곱과 동일하게 그런 삶의 굴곡진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오늘의 요셉은 그 같은 상황에서 형들을 만나러 가는 형들을 만나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요. 완전히 반대되는 고백을 합니다. 형이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과는 다르게 오늘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의 말이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도전해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요셉의 삶의 태도로 우리가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요셉을 사로잡았던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요셉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요셉을 사로잡았길래 요셉이 같은 상황 그런 굴곡을 겪은 후에도 야곱과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평안하신가요? 네.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평안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에게 요셉처럼 마치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문제나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전히 나에게 상체가 되고 있는 그 이야기로부터 평안하신가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요셉의 고백이요. 요셉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것이 요셉의 입으로 고백하였지만 요셉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서 계속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정말 나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더라면 나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음에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에게 있는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모습이 있기에 과연 어떻게 그런 나의 과거들을 나의 상처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그러한 상처 가운데에 복수할 수 있고 복수가 아니더라도 화해의 제스처를 건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형들에게 용서와 위로의 말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이 그 단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셉이 오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분명히 자신의 삶을요 자기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굴곡과 상처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내가 나의 인생대로 나의 삶의 상처대로 남에게 또한 상처를 주며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셉은 지금까지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자리 가운데에 나를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분당우리 교회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굴곡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언제나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요 자기에게 있었던 그 고통의 순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다 거짓말일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처받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어떤 사람의 삶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오늘 고백이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며 반전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고백임을 증명되는 것은 바로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상처와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아름다운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반전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로 나를 부르셔서 분당 우리 교회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의 입가운데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사실 성경의 어떤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의 묵상인데요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 나눈 내용이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저는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도 근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고민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걱정하게 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요셉이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 고백이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요셉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으로 스스로를 위로해 주시는 고백으로 들려졌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요셉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형제들에게 하는 근심하지 마소서라는 고백이 요셉을 어린 나이에 잃고서 이제 어떻게 살고 있냐 요셉을 그리워하고 있을 야곱에게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들렸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 신여 성도님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말이죠 제가 올해 1월에 분당의리께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1월에 와가지고 이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됐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너무 새내기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오게 되어서 오게 될 때 상황이 있었어요 저에게 아들이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는 임신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 때문에 아내가 서울에서 계속해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3월까지 다녀야 했고 또 그런데 어린이집을 옮겨야 했는데 어린이집을 또 중간에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3월부터 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또 부모님께 손을 벌렸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요 저희 부모님 포항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그래서 저희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서 미숙한 저 때문에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분당으로 출근을 하신 거죠 출근을 하셨다가 목요일이 되면은 다시 포항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려가셨어요 그 일을 3개월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잘 지나갔습니다 좀 아마 많이 힘드셨겠죠? 그런데 잘 지나가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서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병원에 그 한 명씩밖에 보호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이제 아이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는 이제 주변에 지인도 없고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이제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편하게 부모님께 그러면은 그때도 한번 올라오실 수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좀 장난처럼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알겠다라고 마쳤는데 이틀쯤 뒤에 저희 어머니께서 카톡을 하셨어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저는 이야기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났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내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선뜻 돌봐주겠다는 그 말을 못했다고 저의 마음이 상했을까봐 연락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뭐라고 정말 여전히 잘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수고를 해주셨는데도 그것 하나 마음에 담아주시다가 이야기해주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 너무 와닿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이 하는 근심하지 마소서라는 그 마음이 저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신여 성도님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고하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더 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저희 어머니께 제가 해드리고 싶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요셉은 그 긴 시간을 고생하며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녀들 때문에 여전히 걱정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해주셨는데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 걱정하며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굴곡에서 있었던 상처를 형제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제스처를 건네고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요 오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근심이나 한탄함이 아니라 언제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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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